오늘 이 자리를 만든 건 간식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적으로 너무 좋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뭐가 잘했다 지켜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보면 간식도 어느 정도 나오고 말을 되나 못하자 하는가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간식을 한 번에 더 드시면 내가 뜯어서 더 쉽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에 꼭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내려와서 QA하고 위대신 치료해서 지금 이 앞에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해양하면서 FAT가 많이 힘들었을 텐데 잘 어울려 좀 배우고 이게 좀 힘들어가지고 잘 어울려 아아 잘 어울려 잘 어울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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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яг